네 오늘 우리 증시가 좋았군요 제 증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만 좀 안 좋았네요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도 별로 안 좋으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 좋았다고 난리시네요 저 하나 안 좋아서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소중하니까요 오늘 12월 11일 금요일 순서 먼저 첫 번째 코너는요 박광남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거죠 저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정프로야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제가 약간 그런 전문가분들이 항상 나오실 때 그런 걱정들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전문가분들을 이어주는 또 단단한 끈이 정프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회사에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사실 미중 분쟁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서 차익실현 움직임까지 또 더해져서 또 역시나 본토 증시는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1년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 각이 좀 다시 날이 좀 세워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제가 좀 최근 1년에 있었던 일들을 또 한 번씩 다시 짚어드리면 일단 미국이 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제재하니까 바로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동일한 형태로 제재를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이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할 때 비자 발급을 받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비자 면제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은 추가로 아시겠지만 오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뉴스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호재거리로 받아들여진 뉴스 같은데 S&P DJI에서 중국에 대한 몇몇 종목에 대해서 지수에서 편출을 하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DJI는 뭐예요? 이게 다우존스 둘이 합자에서 합자인지 합병이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내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중국기업 21개사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마 12월 4일에는 FTSE 지수에서도 중국기업 몇 개에 대해서 편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MSCI에서도 관련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안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저도 오면서 하나금투에 김경환 연구원님께서 중국 보시지 않습니까? 코멘트를 잠깐 봐서 인용을 드리면 일단 홍콩에서 MSCI 지수에서 글로벌 지수에서 편출이 나오면 신흥글로벌 지수에서 해당 기업들이 대략 40개가 넘는 기업들이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코멘트가 있으셨고 이 비중을 따지면 홍콩에서는 1.0% 본투에서는 0.33%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종자금을 약 1.8조 달러로 가정을 했을 때 최대 1572억 위안에서 2억 위안이 유출 나올 수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 규모면 사실 지금 S&P DJI나 FTSE 지수하고는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72억 위안이면 원화로는 26조 정도 되는 건데 2020년 동안 중국 시장 내내 들어온 선후광통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이 1,600억 위안이었으니까 만약에 실제 이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김경환 의원님의 코멘트셨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첨언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한 발 더 가시는군요 사실 중국이 이제 금융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이런 미국의 제재 그리고 이런 지수에서 편출 나오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이벤트는 생각보다는 이 미중 관계에서 좀 갈등 국면을 좀 격화시키는 이벤트로 작용할 확률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화웨이가 내렸던 기각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가 미국 내에 있는 걸 다 철거를 해라 라는 명령까지 나왔죠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저희 팀에 중국 쪽 커버리지 하는 분께 오늘 중국 쪽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많이 여쭤봤었는데 최근 한 3일 정도 동안 중국 포털인 바이두에서 미중 갈등 그다음에 미국 외교관 그다음에 헌터 바이든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검색 상위에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미중 갈등이 생각보다 좀 격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성 차익매물하고 사거래일 만에 외국인들도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의 본토 증시 하락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하락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 섹터가 다 빠졌거든요 골고루 다 매도세가 나온 그림이어서 이런 것들이 약세 흐름이 좀 향후에도 지속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 예정된 경제공작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공작회의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2021년 통화하고 재정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는 이벤트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관망세도 조금은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의 통화정책에 관해서 좀 긴축의 기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표할 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는 나름 이건 좀 큰 이벤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투심의 영향을 좀 줬다 이거 좀 보고 투자를 결정하자 네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 섹터별로 있었던 이슈 중에 한 개는 제가 어제는 중국의 에너지국이 태양광 발전 비중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규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오늘은 또 상무부와 공신부가 자동차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좀 했습니다 정책이 좀 좋은 게 나왔다 나쁜 게 나왔다 좀 오락오락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난다는 부분 그리고 금일 자동차 상산장과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실제 지표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전기차 신에너지 판매량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20만 대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한 10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니까 여전히 이 시장은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증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미중 갈등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세 또는 차익실현 움직임이 지속되는 약세 흐름이 당분간은 나올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경제 지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중요한 게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중국의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등등의 지표가 있으니까 화요일 지표까지는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황이 당분간은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전망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건너가 보겠습니다 금일 유럽 증시가 사실 제가 이걸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는 대략 닥스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소폭, 낙폭을 좀 메꾸면서 닥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유럽 스톡스 50 지수가 마이너스 1% 대부분 지수가 0.5에서 0.8% 수준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22회 통화정책 회의 결과 그리고 EU 예산안 협상이 통과된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이 소멸된 이후에 차익실현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독일 지수가 특별하게 안 좋은 이유는 제가 독일의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계속 조금 다르다 다르다라고 한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1일 확진자 수가 2.8만 명이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를 좀 갈아치웠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 확산 국면이 확실하게 좀 통제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 가장 아이러니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독일 증시의 약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EU 예산안하고 회복기금이 통과가 됐고 22도 사실은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기로 어제 결정을 내린 만큼 2021년 유로존에 경기회복세는 개인적으로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환율 부분에서도 나가르드 총재가 유로와 절상이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돼서 내가 주시를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이상하고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유로와의 강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로와의 강세가 막아지는 약세로 전환되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9월 달에도 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필립레인 이코노미스트분이 이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유로와의 달러 대비 1.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코멘트 이후에 9월 한 달 동안 1.2에서 1.16까지 약세를 보였어요 유로와가 쎘다는 거죠? 유로와가 약해졌죠 1.2에서 1.16으로 떨어졌다? 약해졌거든요 약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나 유로 환율의 추이는 사실 변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한 단계 더 추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약세 폭이 더 강해지는 거죠 90 이하로 내려간다거나 그러면 사실 4.4분기에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존에 역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론적인 더블 딥 형태가 나왔는데 만약에 2021년에 제가 개선의 흐름이 나쁘진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율 때문에 그 폭 자체는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화 절상이 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주시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부분은 유로화가 좀 세지니까 물가는 좀 약해지는 그렇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지금 cpi 지표가 제가 정확하게 개울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디플레 압력이 있어요 유럽은 다른 나의 최근에 인플레가 올라오니 이런 얘기하지만 유럽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경제가 제피니케이션인가요? 일본처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유로존이 유로화 절상까지 겪게 됐을 경우에 거기다 물가가 안 그래도 디플레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물가 하락 압력까지 더 맞아지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 거죠 전에 같았으면 이러면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올 법도 했는데 일단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서 그래서 조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포인트지 않을까 관망이라기보다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제 유로존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 14일 월요일에 10월 유로존 산업 생산 지표 예정이 좀 돼 있고요 16일 수요일에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7일 11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일에 예정된 11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마 지금도 또 마이너스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가 계속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건 사실 썩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상황 한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100이 한 마이너스 0.68 S&P 500도 마이너스 0.7 다운스도 마이너스 0.6 근내에 좀 선물 시장이 이 정도 낙폭을 보인 거는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요 사실 아까 장중에 한 마이너스 한 1% 때까지도 좀 밀렸다가 이것도 약간의 낙폭이 회복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20일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아니면 FDA에서 지금 백신에 대해서 승인 권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이벤트가 좀 소멸됐다라고 보는 움직임도 조금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실현 움직임이 조금 더해지는데 여기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지만 이제 14일 월요일에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불확실성 회피심리를 자극하는 이벤트인데 뉴스 기사가 어제자로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사실 텍사스주가 펜실베니아 등 4개 주의 선거괄가에 대해서 이제 무효 소송을 냈죠 무효 소송을 냈는데 아직도 이게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이제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에 한번 공화당의 의원이 됐던 펜실베니아주의 우편 투표 기각 신청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굉장히 리스크는 낮아졌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그렇게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당장 코앞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런 불확실성을 굳이 내가 테이킹하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텍사스주가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 공화당 17개 주가 참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면 이제 총 62명의 선거인단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306표로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62명이 빠지면 과반에 실패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270명 실패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스토리로만 좀 들었던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상원에서 부통령 선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원에서 뽑는다는 게 예를 들면 500명이 같이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각 주별로 한 명씩 대표 선수들 나와서 뽑는 거죠 근데 전체 미국 50개 주 중에 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 승리했던 지역은 그 숫자로만 보면 더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정말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연방대법원에서도 이런 리스크를 크게 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적인 이제 미국은 주가 굉장히 독립적인 하나의 이제 국가의 취급을 받고 있는 주인데 다른 주가 이제 텍사스나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주가 어떤 특정 주의 뭔가 선거 결과에 갚나라 뱃나라 하는 이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게 보나 만약에 만약에 이 이벤트가 실현이 되면 네 사실은 저는 상상이 조금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네 굉장히 혼란 전국이 정말 올 수 있거든요 아마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이 상황이 실제로 올지는 언제쯤 일단 12월 15일인가 14일에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이 난다면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 날 것 같은데 뭐 그 내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조금은 주말간 혹은 오늘부터 주말간 동안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상황은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미국에 뭐 이슈가 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12월 FOMC 회의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뭐 현 시점에서 자산 매입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이나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정도의 코멘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실질적인 뭐 매입 규모를 늘린다든가 하는 액션은 네 좀 없다라고 보는 게 시장이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실제 액션보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서 네 이번 이벤트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중립적인 좀 이벤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금일 일부 시장에서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일단 장이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추가 부양책 그 다음에 FOMC 회의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화요일 11월 산업 생산 그 다음에 12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츠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6일에는 11월 소매 판매 지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있고요 네 17일에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도 꽤나 좀 이벤트가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또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회사에서 뭘 좀 이렇게 챙겨주시나요? 그러진 않나요? 뭐 이사니까 그냥 하는 칭찬 정도 해주니까? 뭐 그 정도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마지막 연말 평가 시즌이라 아 칭찬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좀 기대는 좀 하세요 조금은 이제 뭐 그런 건 없지 않아 아 그건 근데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 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뭐 이거 준비하시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자료들 같은 거 아마 보시면 아 이게 다 일일이 다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밑에 누가 해주는 사람 없고 네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아마 소요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회사 일도 하셔야 되고 이 일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광남 선임 연구원이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뵈야죠 네 오늘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하고 모레 푹 좀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박광남 선임 연구원님 우리 시청자분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드르게 물어봐